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씩 모시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시간,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을 만나죠. 먼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의 중심에 계시더군요. 아니요. 잘 오셨습니다. 맥 소장님,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금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언저리 있는 맥 소장님. 맥 소장님도 화장도 틀면 나와요. 중심 겉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뉴스를 만들고 계시는군요. 덕분에 삽입. 덕분에 삽입. 덕분에 삽입. 덕분에 삽입. 아무리 들어도. 아니에요. 그럴사이도 아닌데. 그럴사이도 아닌데. 자, 일단.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취임 100일 말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단은 내용의 수위와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일단 아까 브리핑에서 우리 김웅 의원님과 박성태 시장님은 생각보다 실망스러웠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재형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여서 어제 아마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는 모여서 얘기들을 했는데, 거기서 톤앤매너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좀 했죠.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그런 것들을 다 취사선택해서 새벽까지 그걸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다 쓰신 건데. 그런데 그냥 그때 같이 상의해서 나온 얘기들 대로 가신 것 같아요.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전면전, 왜 우리가 전면전을 합니까? 우리는 정부 여당이에요. 아니, 왜 대통령과, 지금 저희가 대통령에게 이런 것들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야지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저희도 앞으로 두고두고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지 오늘 한 대표도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가 지금 성공한 정보를 만들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서도 본인들이 성공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다음 정보를, 자기 후계자 내지는 다음 정보에서 그걸 정권을 다시 창출하는 거예요. 재창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전면전을 하겠어요? 아니,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큰 변화를 추동을 해야 하는데 그 변화가 이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싸움을 더 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언론계 혹은 평론가들의 해석 변화와 쇄신이 목표인 거 맞아요. 그런데 변화와 쇄신의 목표는요. 저희 당의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도 이끌어내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깨끗한 정당이거나 부패하지 않은 정당이거나 미래 정당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우리 당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저희는 저희가 변하면 민주당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봤지만 그게 국정감사입니까? 그게 싸움장입니까? 정말 아이들 보기 부끄러워서 텔레비전 돌려야 될 정도의 그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잖아요. 너무 수준도 낮고 밝혀낸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정치 계속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도 변화 쇄신을 해서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까지 이끌어내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맥 소장님 오늘 한동훈 대표의 기자에게 맥을 짚어주세요. 한동훈 대표의 상태는? 차별화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말로만. 말로만? 말로만 성공했죠. 행동이 없잖아요. 보통 성공이라는 건 언과 행이 일치될 때 이 사람은 말과 행동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런데 일치할 행이 없어요. 말만 100일 동안 무송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이번 메시지도 보면 뭔가 적당하고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쇄신이라는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차별화가 되지 않죠. 적당하고 그냥 애매하면 이거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 최고위원께서 민주당이 부패하고 떳떳하지 않다. 본인들이 국민의힘이 변해서 변화와 쇄신을 끌어내겠다.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불부터 컸으면 좋겠어요. 본인들 국민의힘의 발등에 불도 못 끄면서 지금 무슨 거대담론을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긴 하나. 그런 포부를 또 가지셔야겠죠. 다만 국정감사든 지금 현재 국정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지금 지나가는 모든 국민한테 물어봐요. 김건 여사라고 그래요. 대통령님에 대한 김건 여사를 그 리스크를 치우지 못하면 그 국정이라는 것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김건 여사의 리스크가 억누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치워야만 정말 그 밑에서의 민생이란 어떤 여러 가지 물줄기가 좀 흘러나올 텐데 김건 여사가 그걸 막고 있으니 이걸 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이걸 좀 치워놓고 그때 좀 치열하게 싸우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이제 말할 어떤 건덕지가 있을까. 김건 여사부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치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하시면 노력하고 있어요.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들면 행동 자제라든가 필요한 조치 해명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주변에 라인이라는 게 있으면 정리해달라 그거 얘기하는 건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총선을 앞두고 공천학사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공천학사를 자행할 때 누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단 한 사람에서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보면 거의 1인 체계 유일 정당 어버이 정당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백일에 대해서 한 게 뭐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 진짜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재판받았잖아요. 아 재판받는 거 그러니까요. 아 몰랐네 재판를 잘하셨어요 봐봐요. 아 몰랐네. 야당 대표를 일을 못하게 무도한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재판까지 받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니 재판을 지적한 게 민주당이.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그거예요. 대장동을 우리가 했으니까. 갑자기 신났어요. 신나기가. 갑자기 에너지가 올라왔어요.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입니까? 공천 학살 때문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때문입니까? 그걸 좀 따져보시자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공천 학살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내에 대한 비판은 제가 받을 수 있겠으나 그리고 공천 학살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고 가야 된다. 분명히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직시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문제에 더 비판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시점은 김건희와의 리스크가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걸 좀 제발 해결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건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면 되겠냐. 이재명 대표 얘기 11월에 또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많이 하세요. 공천 학살 때 맥 소장 목소리 하나도 못 들었는데. 저는 들었습니다. 공천이 문제가 있다. 사천 논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본인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눈물 없이 들 수 없는 얘기. 눈물 난다. 눈물 없이 들은 얘기. 저도 한 번 대표를 다 이해해요. 문전박대 당했죠. 저도 서 소장님 말대로 물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민주당이었던 분위기. 좀 뭐랄까요. 강압적이거나 독단적인 분위기 이런 건 충분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은 대통령과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훨씬 크다. 일단 그쪽에는 권력소를 1위 대통령도 있고 7위 여당대표도 있잖아요. 야당대표는 8위예요. 물론 의회 다수권력이라 해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여의도 대통령 아니에요 거기? 여의도죠. 여의도 대통령하고.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외에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깐만 여기서 멈추고 다시 홀티벌 다 들어가서. 대연하지 않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자를 둘러서 논란에 대해서 11월 안에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매듭 지을 수 있을까요. 김웅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실도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그런데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과 여사가 느끼는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뭔가 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밀려서 게다가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주도를 하는 그런 사판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한을 꼭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가장 대통령과 여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고 방식이나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신 분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가는 거는 그렇게 싹 해결방법으로서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사로서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오늘 이렇게 톤을 낮췄던 것 자체는 저는 나름대로 좀 괜찮다고 봐요. 그 부분은. 자기 반성이 없었다는 것이지 톤을 낮춰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는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11월 중에는 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가시적인 변화를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박 시장님. 저는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거는 1월 보름 이후에 제가 포기해가지고. 아 1월 보름 이후에. 꽤 됐네요. 음력으로요. 아 음력으로. 보름 이후에 포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계속 어차피 이건 세력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려면 세력을 모으고 예를 들어서 특검에 통과할 수 있는 여덟 표만 충분히 확보를 한다면 그걸로 압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대통령 하루 이틀 봤습니까 저희도. 지난 저는 놀라운 게 2월인가요 대통령이. 여사의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쭉 있었잖아요. 사실 저도 아는 여권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사과 하나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나왔던 얘기가 박절하지 못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에요. 와 이거는 용산에는 무슨 민심을 가로막는 전자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뭔가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기대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니까 되게 해석이 쉽더라고요. 대부분의 것들이 해석이 돼요. 그전에는 논리적으로 볼 때는 어려웠던 것들이. 저는 당원이라 버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대를 버렸더니 해석이 좀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찌감치 설득의 단계는 지났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적 눈높이 앞서 소영주 소장이 얘기한 대로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거는 힘으로 해계문의를 장악하는 수밖에 없다. 힘! 그래서 그 특별감찰관 동의 문제를 가지고 친윤계 친한계끼리 대립한 구도가 있고 우리 김정용 최고위원께서 최고위 회의에서 이거 공개 투표해야 된다. 강하게 말씀하셔서 뉴스의 화제 중심이 되셨죠. 그런데 지금 이 특별감찰관 문제 지금 폭결로 가는 거 아니다라는 게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얘기한 것은 이 사안을 당대표는 원외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원내에서 의청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시냐 저도 원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모두 궁금해하니까 그럼 당대표한테 손때라고 하셨으니까 원내에서 하시되 공개를 하시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의견인지 다 얘기를 하셔라. 제가 거기 보면 이렇게 해서 만약 의총을 여시겠다면 공개를 하시라. 그리고 투표도 이거 뭐 인사투표도 아니니까 공개를 하셔서 유권자와 우리 당원들이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냥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지. 이거를 무슨 의총에다 올립니까. 아니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의총에 올려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코미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풍자해서 얘기한 건데. 너무 진지하게 다 세상에다 받아들였다. 다 하는 얘기가 의총에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개그를 다큐로 받았네요. 개그를 다큐로 받아서 이철규 의원이 의원이세요? 이렇게 말씀해서 충격받았어요. 그 뭐 이제 이철규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제가 의원이 아니니까 사실관계를 얘기하신 거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김종인 최고위원님 말씀이 이게 예전에 정치 트렌드였어요. 아 정치 트렌드. 원래 의총이라는 게 비공개를 많이 했었던 게 의총이잖아요. 비밀스러운 일들을 결정하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재인 정부 초반이었을 거로 기억하는데 의총을 공개하자. 왜 국민들한테 숨기냐. 그래서 비공개 비중을 줄이고 의총을 공개하는 위조로 해서 처음에는 의총을 공개했다가 점점 여야 간에 똑같이 의총을 비공개하는 트렌드가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직자도 바꾸러 나가라고 그러고 의원들 외에는 들어와서 비공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정치 풍토들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당원당규에? 꼭 이 어떤 특감에 대한 어떤 고수 투표에 대한 공개보다는 앞으로도 정치가 떳떳하면 국민들한테 의총에 대해서 대부분 공개해서 보여주고 중요한 사업만 비공개로 하는 것들이 그게 조금 더 정치 개혁에는 가깝지 않을까라는 좀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고 특감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주 단단한 문제예요. 대통령이 공약했잖아요. 내가 할게요. 국민 여러분.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때 대선 후보로서 뒤에 뒷받침했어요. 그런데 망신살이죠. 본인들이 약속한 걸 의총에서 손들어서 결정한다고요? 그거는 집안 망신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처음부터 논의가 잘못됐고 저는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에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11월 안에 처리해야 된다. 이게 특검이 아니라 특감이잖아요. 특감 본인들의 약속을 뭘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이전에 처리하자는 말을 반복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거나 우리도 비판해야 되니까 이때 처리하자. 그다음에 이건 특검도 아니라 특감을 처리해놓고 이걸로 시간 끌자. 이때까지는 해야 면피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에요. 굉장히 비겁한 바이너 생각해서 한동훈 대표 특검 발언은 눈치껏 찾아봐도 없었어요. 저도 소영주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 부분이 저도 걸렸어요. 이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특별감찰관.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1심 25일 나오는데 거기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든 특검이든 선제적 조치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민주당을 공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 전술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력기획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하실 수 있지만 당대표 또 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분이 옳고 그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참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민주당을 더 잘 공격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본인 말대로 열흘도 안 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정용 최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쓴 약을 먹기 위해서는 당의정을 씌우잖아요. 그냥 먹습니까 사람들이? 쓴 약 안 먹어요. 당의정을 씌우듯이 우리 당 내에서 특감 절대 안 되면서 펄펄 뛰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득을 할 겁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하신 당의론을 다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드렸고. 그런데 특감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알기에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전술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가 특검을 받아야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논리인 거죠. 말씀은 이제 내부의 강경파들 때문에 전술적 측면만 강조한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되는데 혹시 당의정만 드실까 봐. 껍질은 안 드시고. 제 느낌에서 약은 쓴 건 안 본 거. 약은 한 번 그 당의정만 드실까 봐. 원래 쓰냐기 몸에 좋은 건데. 의원총회 하면 김웅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의총 관련해서. 제가 의총 관련돼서는 정말 온갖 쓴 맛을 다 봤기 때문에 저게 우리 의총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옛날 비대위 세우고 이랬었을 때 비대위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번쩍 손을 들고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예 소수 의견 한 명 나왔습니다. 소수 의견 한 명은 남기는 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공개 아니었죠. 공개 아니었지. 그런데 공개는 뭐든. 사실은 우리 의총이라는 게 그래요. 비디 한 몇 명 딱 짜고 나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요. 몇 명이 나와서 분위기를 잡고 있어요. 그럼 저는 늘 거기에 가서 분위기를 깨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진짜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딱 끝나고 나면 어차피 결론은 자기들끼리 다 하고 박수치고 저는 열이 받아서 막 소리 지르다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기사를 보고 있으면 극소수 김웅만 반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의총이라는 게 사실은 저 민주당 의총 보면서 내가 또 21대 때 좀 부러웠던 게 뭐냐면 옛날에 상임위 그때 그 누구야 그 아저씨잖아요. 지금 법사위원장 하는 시끄러운 아저씨. 의원님이죠 의원님. 아저씨가 아니라. 아 그분. 그 의원님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불쾌하실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불쾌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뭐 행안위원장 온다 어쩐다라고 이야기해 놨었을 때 그때 사실은 21대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의총에서 그걸 뒤집어서 눌렀어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당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민주당만도 못하면 되겠냐 우리가. 무슨 우리가 의총을 하면서 의견 한 번 들어주는 것도 없고 맨날 무슨 이야기하면은 당신들은 반대되는 이야기하면 공격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또 지금 뭐 대통령이 잘못됐네 어땠네 이런 소리하고 있으니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의총 피해자의 말씀을. 원래 정치가 쓴맛을 많이 보는 거죠. 뭐 그걸 피해자로 가시는. 쓴맛만 본 것 같아요. 자 1분 30초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특별감찰관 관련 뭐 의총이도 뭐지든 어떤 국민의힘에 의해서 이제 결론이 빨리 날 것 같은 상황인가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걸 안 받겠다는 민주당도 위선이에요. 특검만을 받고 그다음에 특검은 안 하겠다. 아니 특검은 특검대로 주장하시라고요. 특별감찰관은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제도가 있었으면 문다혜 씨 같은 부분은 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했었으면 김건희 여사 관련도 훨씬 줄어들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꼭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아주시기를 먼저 지지 성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편의원 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